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씨도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다변이죠. 지금은 좀 잠잠해졌지만 조국 씨도 말이 많은 편이죠. 말이 많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참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말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석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화제를 주도해 가지고 끝까지 모임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만 떠드는 사람들도 그래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 내가 많이 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게 되면 말로 흥한 자가 끝이 어떻게 나는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며칠 전에 23일이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그 다변을 이용해 가지고 한 시간 넘게끔 자기 이야기를 잔뜩 이렇게 틀어놓는 걸 보면서 과거에 조국 씨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국회 청문회 이전에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던 것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정진석 씨가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에 지금 이재명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다고 자기는 느낀다. 마치 4년 전에 데자뷔이라고 하죠. 조국이 하던 것과 그것 같은 것을 저는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정진석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 틀어놨는데 한국일반 기자 출신일 겁니다. 젊은 날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사건과 이재명 사건을 아주 대조를 해 가지고 우리가 기억이 좀 흐릿한 부분을 깔끔하게 글로 정리했네요. 그래서 이재명과 조국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이재명 대표의 2월 23일자 기자회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키시감을 안개다 주었습니다. 바로 2019년 9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민청문회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법과 제도가 정하는 국회의의 인사청문회에 응하면 되었지만 여야 합의를 핑계로 자신의 일방적 발언을 입장을 옹호하는 국민청문회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가족의 의혹에 대해서 모두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진실이었습니까? 2019년 9월 2일,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3년, 2년 좀 더 지난 시점에 진실은 재판정에서 가려졌습니다. 지난 2월 23일 1심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진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딸 입시 비리로 진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진역 1년을 충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조국 전 장관 때와 똑같습니다. 공적인 절차들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절차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셀프 옹호를 계속한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성남FC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털어봤자 정거도 없다. 정치 보복이다. 오랑케이침략이다. 이렇게 자기 항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사실 말이 기자회견이지 한 시간 넘게 주절주절 구차한 변명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리를 놓고 논쟁할 자리는 국회가 아니고 바로 수사기관이고 법정입니다. 정작 검찰의 출두에선 진술 뜻전도 놓고 묵빈권을 행사하시지 않았습니까. 평소 스스로를 유능한 변호사로 자부심을 가졌던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억울하다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지금의 모든 방탄 갑옷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법리로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문장이 아주 깔끔하죠. 글 쓰는 능력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퇴락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체포동의안으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구속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는 구속적부심도 받아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본인이 진정으로 결백하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동원해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 비리 혐의를 비리 의혹을 정당 차원을 볼모로 잡은 거 아닙니까.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합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너무 많은 말들로 진실을 흐리고 있습니다. 진실은 오직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들은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을 직격할 것입니다. 자신이 있으면 뭐 범죄 사실이 없으면 당당하게 대할 거 아닙니까. 뭐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당을 동원해 가지고 결사항전을 외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꼭 같이 반복되는 저는 이거 이재명 대 조국이라는 그런 걸 보면서 좌파적 사고는 왜 열강하는가 이런 부분이 떠오르네. 절대 자기가 책임지지 않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악마로 만든 다음에 상대방에게 모두 다 덮어 씌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익숙한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은 책임지는 법이 없고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너 때문이고 모든 것은 그들 때문인 것이고 모든 것은 검찰 때문인 것이고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인 것이고 다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비리를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 그런 좌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공통된 특징인 거죠. 법정에서 뭐 이렇게 유죄가 선고 되더라도 절대 반성 안 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영원히 이제 그런 특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